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지난 주말 미소, 친절, 청결, 칭찬, 온라인 자전거 타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전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2km 구간을 달렸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선착순 50명으로 제안에 참여했습니다. 새말운동 보령시 청년봉사대가 주관하고 보령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